우리동네 동점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고려 거란 전쟁 2명장의 죽음, 귀주대첩 이후에 동아시아 판도 고려의 강대국 부상 인문학처 세술이란 주제의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고려와 거란 전쟁 귀주대첩 동아시아 전쟁 총정리 고려충신들의 인문학처 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전을 수집하시면서 함께 시청하여 주세요. 고려 거란 전쟁 이 시기에 동아시아는 여러 강력한 국가들이 서로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 있었습니다. 중국 대륙에서는 송나라가 남방에서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었고 북방에는 거란이 세운 요나라가 있었습니다. 한편 고려는 한반도를 통일하고 안정된 국가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경쟁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외교와 군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거란이 고려를 침공한 주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거란은 자신들의 국력을 과시하고 주변 국가들에게 자신들의 우위를 인식시키고자 했습니다. 둘째 고려와 거란 사이의 국경지역 특히 요동지방을 둘러싼 영토 분쟁이 침략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셋째 고려 내부의 정치적 혼란과 강조의 정변 등을 기회로 삼아 거란은 고려의 내정 불안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넷째 거란은 고려를 자신들의 종속국으로 만들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고려 시대 거란의 침략과 고려의 저항을 중심으로 한 고려 거란 전쟁의 시작은 993년 거란 요나라가 고려를 처음으로 침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대장군 소선영이 이끄는 거대한 군대가 고려의 땅을 밟으며 고려는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고려의 지혜로운 외교관 서희의 단판으로 거란의 첫 번째 침략은 기적적으로 막아내고 고려는 평화의 시기를 잠시 누립니다. 그러나 평화는 잠시 뿐 고려 내부의 정변과 거란의 끊임없는 욕심으로 인해 고려는 다시금 침략의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거란의 두 번째 침략은 우리 역사상 최고의 황제로 칭송받는 야율 융서가 이끄는 대군으로부터 시작되며 고려는 전에 없던 대규모의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고려의 현종은 난관에 처하면서도 국가의 운명을 건 외교와 전쟁을 준비합니다. 거란의 세 번째 침략으로 고려는 가장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고려의 영웅 강감찬이 등장합니다. 강감찬은 고려의 군사를 재편성하고 손자병법 등 고대의 전쟁 이론을 참고하여 거란에 맞서는 전략을 세웁니다. 고려 거란 전쟁은 강감찬의 전략과 지략 그리고 고려 군사의 용기와 희생을 통해 거란의 침략을 막아내는 과정을 그립니다. 강감찬은 거란의 주력군대를 유인하여 기습과 매복, 청해 작전 등 다양한 군사 전술을 사용하여 거란군을 공격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려와 거란 양측의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며 그들 각자의 이야기와 전쟁 속에서의 스토리를 풍부하게 합니다. 전쟁의 과정을 통해 고려 거란 전쟁은 인간의 용기, 배신, 사랑, 희생 등 다양한 인간 군상을 그려내면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인간성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탐구합니다. 각각의 전투는 손자병법과 같은 고전적 전쟁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전략적 기피를 더하며 독자들에게 단순한 전쟁 이야기를 넘어서는 깊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최종적으로 고려 거란 전쟁은 고려가 거란의 침략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평화를 되찾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평화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려의 영웅들과 거란의 침략자들 사이의 대립뿐만 아니라 각자의 내면적 갈등과 성장의 과정도 세밀하게 그려내며 역사 속의 전쟁을 통해 인간 내면의 심오한 이야기를 탐색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거란의 야율 용서와 소배아비 고려와의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려의 강력한 저항 고려는 강감찬과 같은 뛰어난 군사 지도자들의 지휘하에 거란의 침략에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고려군은 손자병법 등 전략적 지식을 활용하여 거란군을 효과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내부 문제와 과신 거란의 내부 문제와 고려를 과소평가한 전략적 과신도 실패의 원인입니다. 거란은 고려의 군사력과 저항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고려 내부의 정세와 지리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지리적 조건 고려의 지리적 조건과 척박한 물자 공급 루트는 거란군의 진격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겨울철의 침략은 거란군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동아시아 국제정세 송나라와의 관계 등 동아시아의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거란은 여러 전선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으며 이는 고려 전쟁의 전력을 집중하는 데 한계를 만들었습니다. 고려와 송나라는 거란에 대항하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더욱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이는 두 나라 간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증진시켰으며 고려의 국제적 지위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거란과의 전쟁을 통해 고려는 여진 등 주변 소수 민족과의 관계를 재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고려의 국경 안정화와 경제적 이익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거란에 대한 승리는 고려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고 국방력을 중시하는 국가정책으로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후속되는 여진과의 갈등, 몽골의 등장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고려는 거란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했습니다. 저희는 이후에 국제교섭에서 고려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안정된 국제환경과 내부 결속을 바탕으로 고려는 문화와 경제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불교 문화의 발전과 청자의 생산, 무역의 활성화는 이 시기 고려의 대표적 성과로 꼽힙니다. 거란과의 전쟁은 단순히 군사적 승리를 넘어서 고려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동아시아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려는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이는 이후 몽골의 등장과 같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귀주대첩은 고려 현종 시기 거란의 3차 침략에 맞서 고려가 거둔 결정적인 승리입니다. 이 대첩을 통해 고려는 거란에 대한 우위를 확실히 하고 국내외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 전투에서는 현종을 비롯해 강감찬, 양규, 김숙흥, 지체문 등 여러 장수들과 신하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고려 현종의 리더십 현종은 거란의 침략에 대비해 국가의 군사력 강화와 내부 결속을 다지는데 주력했습니다. 그는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도 백성들을 독려하고 장수들에게는 자율성을 부여하며 신뢰를 보냈습니다. 현종의 이러한 리더십은 국가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강감찬의 전략과 귀주대첩 강감찬은 고려의 대장군으로서 귀주대첩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는 뛰어난 군사 전략과 지략으로 거란군을 유인하여 귀주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강감찬은 거란군의 이동 경로와 지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병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거란군을 포위 공격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고려군의 전투력을 극대화하고 거란군을 크게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양규와 김숙흥의 활약 양규와 김숙흥 등의 장수들도 귀주대첩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양규는 강감찬의 부하로서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으며 김숙흥은 고려군의 후방 지원과 병력 운용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들의 활약은 강감찬의 전략을 완벽하게 실행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지체문의 충성 지체문은 현종의 충신으로 전쟁 중에도 고려의 안정과 현종의 안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내정을 담당하며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을 돕고 전투에서 상처받은 군사들을 치료하는 등 후방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충신들의 처세술 귀주대첩에서 승리하기까지 현종과 여러 장수들, 신하들의 처세술은 고려가 내부적으로 단합되고 외부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현종의 뜻을 잘 받들어 국가의 안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으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고려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귀주대첩 이후 고려의 정치, 군사, 문화적 발전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현종과 그의 신하들, 그리고 장수들의 결단력과 지혜는 이 대첩을 단순한 승리를 넘어 고려가 중세 동아시아에서 주요한 세력으로 자리매김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가의 체계적인 강화 귀주대첩 후 고려는 국방체계를 포함해 국가체계의 전반적인 강화에 착수했습니다. 군사조직의 개편과 국방 인프라의 강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후에 몽골의 침략에 대응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방군사조직의 정비와 중앙군사기구의 강화는 고려가 향후 대내외 위협에 보다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내부 결속과 국민의식의 강화 귀주대첩은 고려 국민들 사이의 결속력을 크게 강화시켰습니다. 전쟁을 통해 고려 백성들은 국가에 대한 애착과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더욱 깊게 느꼈으며, 이는 고려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현종과 그의 신하들, 장수들은 백성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그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했으며, 이는 국가의 안정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화적 번영 고려는 귀주대첩을 계기로 문화적으로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 시기 고려는 불교와 함께 과학, 예술,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성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고려 청자는 이 시기 최고의 예술적 성취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동아시아 전역에 고려의 문화적 영향력을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외교적 성과 귀주대첩 이후 고려의 외교적 지위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고려는 중국 송나라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었으며, 여진 등 주변 민족과의 관계도 재정립하여 안정적인 국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성과는 고려가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귀주대첩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서 고려가 동아시아 역사상 중요한 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한 사건이었습니다. 현종과 그의 신하들, 장수들의 해안과 리더십은 고려의 정치, 군사, 문화적 발전을 이끌었으며, 이는 후세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려는 귀주대첩을 통해 동아시아의 역사 속에 자신의 이름을 뚜렷이 새겼으며, 그 영향력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우리 동네 동전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적으로 동전과 지폐 수집에 관한 다양한 영상과 역사인문학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